또 나를 태우러 먼 길을 와서 이렇게 딱 가고 있네 연차 쓰고 여기 와가지고 자고 있는거가 양산에다 커피먹고 여기가 되게 산책하기 좋은 동네네 농땡이치고 산책하기 딱 좋네 무슨 천인데 이거 완전 동물이다 진짜 파명 생태공원 여기 있는 물고기 잡아먹으면 병 걸릴 것 같은데 꼬리가 새가 있네 와 이 동물인데도 산다고 여기가 니가 말한 구포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구포시장이 있는 거네 이제 맛있는 거 물어가면 되나 먹으러 가자 아 밥 안주지 밀면집인데 육수를 주네 안주는데 많지 않나 육수가 되게 진하네 주는데 있고 안주는데 있는데 여기 주는데는 뭐 맛있다 응 아 뭔데 그거 모르겠다 조금만 넣었다 이거 만두간장 아이가 이거 이거 만두간장 아 만두간장이네 그래 이러면 안 돼 다 먹었지 골고루 다 먹었지 다 먹었지 골고루 거룩 골고루 손을 다 먹었지 골고루 금요 맛있다 맛있다 깝찼다 지금도 안 뜨겁고 겁나 뜨겁지 않나 겁나 뜨겁긴 하는데 두산에 와서 밥만 먹고 갔는데 해가 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하면 맛집 맞네 맛있더라 예전히 해가 져고 있는데 물은 안 깨끗해지는구만 카메라 찍고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찍고 있는 거 보니까 funny Hein 여보 베이 ea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